정부가 오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안 언제 발표됩니까? 네, 산업부가 오늘 오후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단가 조정 내용을 발표합니다. 당초 지난 20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기가 좀 더 미뤄졌습니다. 한전의 자부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자회사 매각 등 자구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에 나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 원의 적자를 냈는데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 연료비인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분기마다 이 연료비 조정 요금이 변경되는데요. 한전은 3분기 조정 단가로 킬로와트시당 분기 대비 최대 인상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만약 한전에 요구한 대로 3원이 오르게 되면 한 달에 평균 350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5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나아가 한전은 발전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내 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다시 6%대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인상폭은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채널입니다.